테크니컬! 이제 가자! 비트월 가시죠! 비트월! 비트월! 전손 부활차 이 차가 복구됐어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케이블 타이어 덕테이프 없으면 돼있으라고 봐봐 테이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지 차 살아났으니까 잘 타 근데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슈퍼레이스에서 할 수 있는 나이트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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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차가 전손 부활차 이게 굴러가네 생각이 들어 그 tumult 선수 가자 유준하 strategy 리거 heroes 동 Excalib 2부 선수 당시 리헤 감독 지금 현재 외기온 구도 꽤 많이 쌀쌀해졌구요 오늘 계속 하루종일 크게 뭐 온도가 오를 것 같지 않고 구름도 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이 쌀쌀한 날씨에 맞춰 가지고 타이어를 어떻게 대피느냐가 이번 싸움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뒷 스트레이싱 대박이다 야 형은 지금 차가 살렸네 너도? 살리긴 했어 야 없어진건데 테이프로 만들었네 펌퍼를 테이프로 만들었어 어제 얘네 둘이 박아가지고 왜 그러니깐 아니 너 어쩔수 없었어 사이좋게 지냈대요 빨리 뽀뽀해줘 빨리 아 그건 이미 뽀뽀는 이미 차로 했기때문에 오늘도 윽방으로 하자 오늘도 제발 차가 제일 깨끗한데요 우리팀에서도 내 차가 제일 쎄거야 그러니까요 계속 아프지 말할텐데 어제는 진짜 다들 너무 우리팀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챌린지에서 일이 진짜 많았던거 같아요 마스터즈에서도 대형사고 있었고 감독님도 그렇고 규민이도 그렇고 좀 살이라고 어제는 오늘이 있으니까 맞아요 여왕님 오신다 여왕님 여왕님 창문 다 열어요 다 yeah 창문이 다 잘 안들려거같이 yeah 미리 화이팅 習사 마지막 배팅 긴장 출iya 폴 폴 폴 상문님이 친구한테 한 번 해 주셧 참여 남자3- 친구야 폴에서 축하해 남자8- 이런날이 나오네요 남자8- 가자! 와우 붙었다 와우 가자 와 괜찮아 이거 편하냐 테크니컬. 이제 가자. 비투얼 가시죠? 비투얼! 가자! 왔어 왔어. 친구 대신 찍어주는 거야? 아, 떨나 볼게요. 맛있어도 타야지. 자, 이 세상의 아이스틴 플러스 최종의 미니소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, 이 부담스라엘 코디올의 유니소가 사랑되고 있습니다. 진짜 사랑해. 전 기적 중에... 이 기적은 기억이 감사합니다. 상비를 차지한 디스진 레이프 트레스의 첫 보 이 서점! 거센 villain 이 시즌이! 김규민, 박종섭, 그리고 장준호 사이로케에서 이창은 김규민, 박종섭 선수입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본인 카메라에 찍히는 기분은? 안녕하십니까 썬더볼트입니다 우리 구미 정말 그토록 원했던 챌린지 포디엄 다같이 염원했는데 포디엄에는 제가 경기 준비하나 못갔지만 이 카메라를 우리 영찬쿤한테 맡겨가지고 찍어왔으니까 편집해봐야지 아니 뭐 닮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 울더라고 울거 같았어 나도 울벅한데 본인은 얼마나 감정이 격해지겠어 11번 따라가시면 돼요 가자 올게 나도 눈물나더라 나도 눈물날 것 같았어 진짜 포디엄 과정 진짜 너무 축하해 그린대 다 잡았습니다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빨간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꺼지면서 아반데이컨 마스터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스타트 미스가 있어요 7번이죠 285 선수 스타트 미스가 있었어요 끝까지 오늘은 제발 다 하세요. 자, 김태준 선수. 자, 김태준 선수가 벗어났다 돌아왔네요. 자, 전기 상황, 전기 상황. 자, 지금 플렉함에 차 사고는 되게 많아. 어, 집중해서 남은 랩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. 자, 일단 레저 플렉 떴으니까. 지금 세트 정전하는 걸 보고. 자, 차 소리 필요한 사람 없지? 대불이 밟았는데 공기압만 체크해 주십시오. 자, 86번 공기압 좀 체크해 주자. 86번 공기압. 그래, 근데 동기압. 지금 상체 괜찮다고 합니다. 정 안 하셔도 괜찮. 솔찬이 괜찮아? 솔찬이 괜찮아? 아, 진짜 힘들다. 너무 힘들다, 진짜. 씨, 봐. 솔찬이 지금 옆에 문장만 정확히 막았어요, 이렇게. 바퀴 안 박았어요. 제대로 맞았네. 진짜 천만다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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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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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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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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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